남김없이 다 데워버리고 쉽게만 나 혼자 쓸쓸히 지워갈게 사랑이 죄였다면 행복이 될 것 같아 우리가 쌍떼에 제출할 입찰 가격이 유출됐다던데 아마도 재수씨 소행했다 그나저나 입찰가가 유출됐으니 승산이 없는 거 아닐까 그 회사 기밀을 밖으로 빼낸 자가 대체 누구야? 바로 찾아내서 즉시 해보이 일평생 삶은 얼마나 산다고 시간만 남기 말고 강민희 내외 이혼시키십시다 송호야 어디가 아픈 거야? 아파가지고 아 좀 비켜요 아니 약이 왜 여기 있어? 가만 이거 설마